보호망 자, 이해메치님 어린이 치아보험에서 교종까지 해주나요? 처음 듣는데 맞아요 6월 15일부터 출시가 되니까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월 15일부터 교종치료가 무려 400만원 한돈에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치아보험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치아교종치료비가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솔직히 출시가 안되었어요 예전에 X에서 2세나 4세 전에 가입을 하면 부정교합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이번에는 무려 400만원 얼마라고요? 4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일단은 치아교종치료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PMP님 성의교종치료비는 없나요? 교정해야 하는데 맞아요 이 상품은요 20세부터 1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 성인분들은 아쉽게도 가입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이내에 치아교종이나 임플란트 잇몸병이나 품치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